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MBC 파란색 1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지난 2월 27일 기상캐스터가 당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심의하는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